제가 늘 강조 드리는 건데 제 얘기 들으면 정의 쌍순이 항상 그런 식으로 설명드리잖아요 일단 우리 안에서 참나 만나는 게 제일 급하고 우리 애고의 마음이요 참나랑 늘 접속하지 않으면 애고는 금방 탐진치에 쓸려갑니다 참나랑 만나는 참나를 만나서 참나를 늘 만나서 참나에서 뭔가 지혜가 나오고 참나에서 어떤 능력이 실천이 나와야죠 참나와 접속을 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공부가 하나고 또 이 공부가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도 선정 이건 지혜, 실천은 계율 그쵸? 유교에서는 이걸 거경 거는 이제 거기 살으라는 겁니다 거처하라 사람이 사람이 이렇게 오래도록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오랠 고자예요 거기에 그냥 눌러앉으라는 거예요 눌러앉아 살아라 경에 눌러앉아 살아라 거경, 국리 지혜를 풀어주죠 원리를 연구하는 게 지혜다 계율은 역행 알았으면 그 원리는 반드시 행해라 그래서 경, 깨어있어라 깨어있을 경제들 깨어있어라 이치를 알아내라 실천해라 참나 안에는 유교적으로요 이니에이지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쵸? 이니에이지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이니에이지 신이 새겨져 있다 이거 알아내는 거예요 선비들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눈앞에 이니에이지의 원리가 선명하셔야 돼요 자기 알아낸 만큼 완벽하다 이건 없죠 알아낸 만큼 태계 선생 같은 분도 죽을 때까지 알아내다 보면 더 정밀해진다 이렇게 밖에 말 안 합니다 우리는 불교처럼 한 방에 깨치는 거 없다 죽을 때까지 알아내라 그럼 불교는 왜 한 방에 깨친다고 하느냐 유교에서는 불교식 한 방에 깨치는 거는요 그냥 지나가야 될 일이지 그게 그렇게 오도송하고 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 불교는 참나 만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도송을 꺼는데 보통 그게 1주, 5살 정도예요 근데 유교는 그 정도 지나서 일지 참나가 이니에이지가 선명해질 정도 돼야 좀 공부했다 하는 거고 그때부터 그걸 온전히 내 것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화원경으로 말하면 일지부터 식지 과정 받는 것에 더 집중해요 그 전에 막 참나를 받네 막 이런 거 자기 나름대로 신은 쓰고 하시지만 그게 무슨 유교 공부하는 선비들 사이에서 그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건 이니에이지 반냐 이거예요 이니에이지 원리 반냐 너의 본성 봤냐 근데 보세요 화두화두하고 내 본성 봤다 그럼 그 본성이 육바라밀의 본성을 본 건 아니에요 참나 봤다는 거죠 내 안에 애고 안에 참나가 있더라 그건 일주, 5살밖에 안 됩니다 불교에서도 일진을 뭘 보냐 내 안에 육바라밀 있더라 하는 걸 봅니다 그게 이니에이지랑 똑같은 거예요 이니에이지 신 육바라밀 그게 내 안에 있더라 그건 그냥 앉아서 왜 이게 어렵냐면요 그건 참선하고 앉아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이니에이지 있다 육바라밀이 있다는 아까 일주, 5살리, 5도성 화두 만 하다가 탁 볼 거기에도 분명히 드론이 있어요 왜냐면 내 참나 안에는 거기에는 어떤 잔인함도 없고 남에 대한 어떤 배척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니에이지가 있는 것 같아요 육바라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본 거는 봤다고 안 해요 왜냐 실제 할 수 있어야 본 겁니다 동서양 막론하고 철학자들이 볼 때 진짜 봤다는 거는 내가 해보고 나서 내 안에 그게 있다는 게 선명해졌을 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기만 하면 사랑이 그냥 터져 나오더라 언제고 해봐도 사랑이 터져 나오더라 하는 경험 속에서 내 본성엔 사랑이 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명상을 오래 하다 보면 명상을 오래 하다 보면 화두를 품고 윗바산을 하고 명상을 하고 하다 보면 선정과 지혜가 딱 만날 때 참나는 텅 비어서 고요하더라 그러면서 알아차리더라 이게 나옵니다 텅 비어 있는데 알아차리더라 그럼 이게 여기서 뭐가 나오냐 참나는 텅 비어 있는 자리여 참나는 모든 걸 꿰뚫어보고 알아차린 자리더라 이건 나와요 공부하시다 보면 명상만 해도 이건 나와요 앉은 자리에서 거기까지는 알아요 거기까지는 아는데 왜 그것만 했으니까 보세요 명상하고 앉아서 마음 가라앉혔죠 참나의 텅 빈 부분을 알죠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그 명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연구한 진리를 계속 곱씹 없죠 명상 중에 자명하게 인가할 수 있는 진리여 실천을 통해서 인가하는 건 아직 아니라니까요 명상 중에 여러분이 인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에고는 이렇게 생겼는데 참나는 이렇게 생겼더라 명상만 해도 다 알 수 있죠 그렇게 알아낸 이 진리 알아낸 거 하고 내 안에 인위해지 있더라는 건 지금 옆 사람하고 지금 해 보셨나요 관계를 맺어 보셨나요 싸우고 지지고 복구하면서 그 안에서 막 깨질 것 같은 관계를 인위해지로 복원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 답이 있더라 이 소리는 문제를 풀어본 뒤에 나오는 소리입니다 내 안에 답이 있더라 그냥 앉아서 혼자 명상하다가 아 답을 얻었다 인위해지다 그거 내려가다 아마 누구랑 몇 살 잡고 싸워요 분명히 안 돼요 그게 돼있질 않아요 왜냐 뇌에 해로가 하나도 안 깔려 있어요 명상에서 여러분 뇌에 해로가 깔린 거는 고요한 참나에 접속하는 법이랑 명상을 통해 참나 체험을 통해 인가할 수 있는 진리를 자명하게 인가한 거 그것밖에 그 두 업장 밖에 안 지워져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마하릿이 아니라 누구라도 도인들이 참나와 만나면 모든 업장이 지어집니다 다 절대 아닙니다 그 업장만 지어져요 참나를 몰랐다가 참나를 알게 된 거 참나와 접속하게 된 거 참나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된 거 딱 그 부분만큼은 업장 털린 거예요 나머지 안 털렸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더러 사회생활 해보라고 하면 엉망이에요 본인만 깨어 있습니다 엉망 아닌 분들은요 전생에 양심 그래도 많이 해 본 사람들은 깨어나기만 해도 어느 정도 좀 눈치라도 있어요 안 그러면 눈치도 없습니다 엉망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난 지금 깨어 있다 깨어서 좀 맞아 보셔야 정신 차림 맞으면서도 난 깨어 있다 계속 한번 해 보세요 현상계 카르마를 조금 더 경영할지 모르는 분들이 참나랑 접속하는 법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모든 업이 끝났다 이걸 주장하는 데가 어딘지 알아서 인도 철학이 다 그래요 인도 철학은 참나랑 만나기만 하면 윤회 끝났느니 해탈이니 카르마가 다 지워졌느니 이런 황당한 주장하는 데는 인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게까지 차마 그렇게까지 주장하진 않아요 그래도 좀 찔려서도 그렇게까지 말하면 왜 자기가 자기를 아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근데 대놓고 하는 데가 인도 문명이에요 버젓이 뻘짓을 하면서도 난 깨어났다고 주장할 수 있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온 돈 내놓으라고 합니다 너한테 돈 의미 없지 않냐 그럼 당신한테는요 나는 깨어 있기 때문에 돈에 신경 안 쓴다 일단 내놔라 깨어있는 자가 관리하겠다 마약 사와라 그래서 마약하면 마약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네 너의 편견이다 깨달은 자에게 마약이고 아니고가 없다 그리고 마약하고 깨어있고 그런다 실제로 깨어있는 건 아는 양반들이니까 마약하면서 또 그걸 약으로 또 누리고 자력으로만 한 게 타력으로도 하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 왜냐 카르마의 경향이란 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얘기한 거는 극단적인 경험이다 인도에도 양식이 있으면 그렇게는 안 하시는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것만큼 주장 그런 많은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도인들이 내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본 결과물이에요 저도 처음엔 설마 그러실리가 하지만 한둘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서 저분들은 무슨 마음일까 어떻게 참나 만난 거 가지고 모든 업이 지워졌다고 주장할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분들은 다른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참나 만났으면 참나 상태에 머무는 걸로 내 인생의 답은 끝났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무수한 인도 경전들이 그걸 보증해 줘요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저도 이게 답이길 원했어요 한때 왜? 그럼 편하거든요 육바람 일을 지도할 생각하면요 캄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남한테 육바람 일을 지도하건 여러분이 하건 캄캄한 얘기 근데 참나 상태에서 몰라 하고 앉아 있는 건 쉬워요 저는 몰라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몰라만 가르쳐 드리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고 다 편할 수 있어요 당장에 근데 이제 그걸로 인해 또 다른 괴로움이 시작되겠죠 저 홍의각당이라는 데가 어디 어떤 데인지 가족들이 갖다만 오면 집에서 일체 뭘로 하고 있고 혼자 웃으면서 뭘로 하고 있는데 뭐 일도 안 하고 뭐 인간관계도 엉망이고 직장에서 생활을 참 왜 이렇게 요즘 엉망이냐고 했더니 자기는 깨어있다고 그러고 난 다 깨어서 한 거라고 그러고 저 그런 분하고 살아봤어요 별짓다예요 근데 자기는 깨어있다는 얘기만 해요 야 난 깨어있어 지금 뭔 소리야 지금 일이 엉망으로 처리하고 그러니까 상식 이하로 일을 처리하면서도 자기는 깨어있다고 강변해요 난 지금 참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다 참나의 작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게 헛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카르마가 끝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해도 나한테 더 이상 업이 되지 않는데요 진짜로 그런 분들하고 살아보셔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와 이게 싱가워하구나 저는 몇 년 살아봤어요 그래서 그분을 대상으로 연구했어요 저걸 어떻게 타파할까 웬만해선 타파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달인인데요 그분도 타파가 안돼요 뭔 주장을 해도 예전에는 성인들이 인위해지 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 또한 애고의 노름이다 나와 남이 없는데 무슨 인위해지냐 이렇게 무장이 되겠습니다 하는 짓은 그러면 인간관계를 떠나 있을까요? 아니에요 별짓 다 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렇게 무장이 논리적으로 자기 내면에서는 그게 이게 부조화가 아닌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가 볼 땐 부조화인데 남이 보면 문제가 있는데 본인은 답을 못 찾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모든 게 그걸로 다 설명이 돼 버리고 있어요 그런 분들 옆에 가시면 반드시 피봅니다 같이 맞장구 치든가 해도 아무튼 결국 피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그런 사람이 돼야 끝나요 그걸 합리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면 여러분만 상처받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그런 명상이 나와서 지금 전 세계를 쓸고 그게 미국 히피 문화에 일조했던 게 그런 거예요 깨어있으면 카르마에서 자유다 그러니까 뭐 마약, 섹스 뭐 다 하면서도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게 과연 인류문명을 자명하게 만들었을까요? 양심적으로 끌고 갔을까요? 거기에 뭐가 없었을까요? 참나는 있었다니까요 참나에 대해 그래서 유교는 옛날 유교 선비들이 불교에서 참나 봤다고 오도성 읊는 걸 되게 선비들이 우습게 봤어요 선비들이 글에 다 써 있습니다 공부한다고 앉아서 자선하다가 참나 방불, 참나 비슷한 걸 봤다는 뜻이에요 방불한 걸 보고든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친다 보면 이니지 높다 뭘 본 거냐 그 친구들은 뭘 본 거냐 하다가 마음이 고요하고 투명해진 상태를 체험한 것 같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의 그런 부분만 봤지 그 안에 들어있는 이니지의 원리를 못 봤기 때문에 저렇게 삶이 세상을 떠나려고만 하고 자꾸 업을 다 지웠다고만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데 신경 쓰지 않다 원래는 보살도가 자릿한데 그래서 대승보살도랑 유교랑 싸울 일이 없는데도 이렇게 싸우게 된 건 실제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소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도 사상을 갖고 와가지고 중국이나 한국은 이해 못 할 얘기죠 이걸로 통해 업을 다 지운다든가 나는 우주를 초월했다든가 퍼젓이 살고 있는데 밥 먹고 주변에 인간관계 맺고 그러면서 분명히 업을 짓고 있는데 선비들이 볼 때는 선업이건 악업이건 짓고 있는데 내가 지금부터 짓는 업은 나한테 영향이 오지 않는다 왜? 나는 애고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나를 만난 사람들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건 애고는 죽었는데 거짓 애고가 살아있는 것처럼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번 생이 마지막인데 마지막 남은 카르마는 이렇게 갚아야 된대요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깨어나고 나서 사실은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안 사라지니까 자기들이 지어낸 논리입니다 꾸역꾸역 왜 꾸역꾸역 사세요 열반을 얻었는데 아 그게 선풍기를 다 끄면 마지막에 몇 바퀴 더 돌다 멈추잖아 지금 돌고 있는 거야 동력은 끊겼어 근데 습으로 돌고 있는 거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번 생이 죽을 때까지만 업이 돌고 그 뒤에는 다시 안 태어나 이 비유를 그대로 해요 마을이시건 누구건 옛날 도인들은 이제 선풍기가 없으니까 이런 거에요 나무를 딱 불태워서 완전히 태워 버리면 모양은 나무잖아 근데 실제 나무가 아니잖아 재잖아 그런 거야 지금 재인데 나무 모양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사실 내 애고는 죽었는데 애고가 있는 것처럼 지금 마지막 삶이 굴러가고 있는 거야 네 눈에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최악이죠 왜 그렇게 사세요 좀 똑바로 사세요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 내 차원에서는 참나 밖에 없어 자 이런 심한 극단적인 경우인데 여러분 인도 명상책 사면 이런 얘기 밖에 안 나와요 실제로 이런 얘기 대충 보세요 그리고 감동적인데 막 윗줄을 붙고 자기 마음에 와닿는 구절만 봅니다 그 사람들의 전체 논리를 안 보시고 전체 논리는 다 그런 논리에요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양에 와서 불교를 통해 인도 문화가 중국이나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때 이미 지적이 다 나온 거예요 제가 아까 불교는 공만 추구하고 안에 이니지 올리고 없다라고 지적한 양반이 정몽주 선생님이 그러면 고려 말해요 고려 말에 지적 다 나오고 그 친구인 정도전이 부시작변 써가지고 불교의 그런 소승적인 부분에 대한 비판을 책으로 한 거 썼어요 거기에 어느 다른 나라 서양에서 나온 기독교 비판보다 앞서서 종교에 대한 비판이 철학자가 쓴 종교에 대한 비판론이 아주 혹독하게 그 안에 달여져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그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주장했던 마르크스의 그런 주장에 선구죠 유학자 입장에서 이니에이지의 원리를 강조하지 않고 양심을 강조하지 않고 천당 지옥설로 인간을 끌고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비판 그런 게 다 나와요 소승적인 수행에 대한 비판 그래서 고려 말에 이미 다 행해졌던 왜? 고려시대에 불교를 혹독히 경험했거든요 폐를 제대로 봤어요 지금 우리가 불교의 폐 보고 있죠 각 종당들이 타락하는 거 보고 있죠 그 이상 타락했었어요 고려 말에 그게 다 봤단 말이에요 체험하고 그래서 원나라에서 성리학을 수입해 왔어요 이걸 타파할 얘기는 이니에이지를 주장하는 유교밖에 없는데 그 전 유교는 이니에이지의 실천만 강조했는데 주자학은요 불교를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도 까면서 이니에이지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불도를 이미 경험하고 비판한 유학인 성리학을 수입해 온 거예요 그걸로 공격을 하니까 불교 세력들이 이제 논리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이제 비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불교의 어떤 폐단만 비판했지 철학적으로 당신들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 못 했거든요 지금 여러분도 승리화분들을 비판만 행실만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어떤 측에서 비판하실까요 그렇게 해서 견성이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판하실 수도 있죠 그런 근거를 대준 게 성리학이에요 당신들 철학은 지금 문제가 있어 견성만 하면 끝난다는 식은 문제가 있어 이니에이지가 없어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 있는 학문이 성리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리학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이게 대승사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대승불교랑 똑같은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승 대 대승의 싸움이어야 되는데 그게 소승 대 유교의 싸움이 되니까 이게 불교와 유교 싸움으로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대승불교를 안다면요 고려 말의 논쟁에서 유교편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대승불자라면 그래도 불교가 우리 편이니까 불교편 들어야지 조선시대 불교가 억압당해서 이 지경이 된 거야 안 그래요 대승불교를 답을 못 내가지고 지금 헤맨 거예요 계속 유교보다 더 철학적으로 강력하게 대승사상을 주장했으면 조선시대 또 달라졌죠 조선 불교탄압에서 지금까지 불교가 힘들다 이런 주장하는 분들 봤어요 뭐가 그래요 조선시대는요 고려 말에는 불교가 도시에 나와 있었어요 지금 싹 그때 조선에 탄압당해서 산으로 들어갔죠 지금 산 좋은데 다 불교가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장사 잘해 먹었죠 그거 가지고 돈 다 받고 산 등산하는데 절에 더 돈 내야 돼요 돈 어마어마하게 받아 먹으면서 잘 챙겼죠 그런 건 신경 안 써요 그게 유교 덕에 산으로 도망가다가 일어난 일 모든 일에는 장단이 있다 그러니까 조선 탓하고 있을 게 아니라 왜 조선시대를 맞았을까 우리가 고려 때 불교가 뭘 잘못한 게 있으니까 맞았죠 그럼 그걸 우린 지금 온전히 극복했는가 이렇게 물어야 옳죠 우리가 대승불교하면 유교가 우리한테 감히 따질 수 있는가 보세요 불시작변 보세요 제가 불시작변 강의한 거 유튜브에 올라져 있습니다 거기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하나 다 대승불교랑 유교가 둘이 아님을 증명해 가면서 정도전의 주장은 소승불교에만 그게 먹히지 대승에는 안 먹힌다는 걸 제가 불시작변을 또 제 나름대로 불교를 변호하면서 불시작변 강의한 게 있어요 불시작변이 불교 비판론인데 그런 거 참고해 보시면 대승이 답이고 지금 우리나라는 대승불교를 표방하는데 대승이 뭔지 몰라요 실제로 치고 절에 가보시면 대소승 구분을 스님들이 잘 못 하십니다 오죽하면 제가 스님들한테 매일 엄청 받아요 제 강의 듣고 대소승 구분하게 됐다고 요즘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승불교를 천 년 넘게 해온 나라가 대승에 대한 감도 못 잡을까? 왜냐? 소승불교 하다가 소승불교에 좀 변형된 모습을 닦다가 대승하자 할 때 빠져버린 게 뭐냐면요 원효수님 이런 분들이 대승 주장했거든요 그렇게 대승 주장할 때 그때 어디로 빠져버리냐면 선불교로 가버렸어요 선불교는 변형된 소승입니다 자신들의 견성에 의해는 관심 없어요 대승 안에 소승이에요 그분들 보세요 절대 자기 견성에 의해는 관심이 없습니다 스님 보살도 안 하시나요? 그럼 이런 거 합니다 이게 보살도다 그분들한테 보살도란? 나 깨어 있어 이거예요 나 깨어서 살고 있어 이게 보살도지 무슨 보살도가 있냐 진짜 그래요 제가 변형된 소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대승은 육바라밀 전문가예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정확히 체험을 통해 먼저 참나 각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많은 에고의 체험을 통해 육바라밀의 체험을 통해 육바라밀의 카르마를 어마어마하게 쌓으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체험을 통해 자명하게 자기 안에 있는 본성 육바라밀의 본성을 증득해야 돼요 이 과정이요 불경에서 참나 만나는 거는 망겁이면 공부 시작에서 망겁이면 끝나지만 육바라밀에서 담내는 일주보살 일주보살까지 망겁 걸립니다 대승기신론에 다 나와요 일지보살까지는 무량겁이 걸려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사이에 뭐합니까 참나님이 알았는데 공적영지 이미 다 알았는데 이거 뭐해요 이동안 육바라밀의 실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화두해 가지고 견성한다 그럼 바로 성불이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시는 건 이런 거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사정은 이미 이론이 다 나와 있는데 수많은 선배 고승들이 해서 실험을 통해 영적으로 다 확인한 거를 뒷사람들이 가는 길 어렵다고 쉬운 길 없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쉬운 길 만들어 버리면 됩니까? 그럼 한번 보여주셔야죠 화두에서 보세요 아주 그냥 망란이었어요 화두에서 견성을 딱 하는 순간 육바라밀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착착착 이거는 자명찜찜 자명찜찜 그래서 그 사람이 막 하면 일을 착착착 다 해내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화두에서 견성하면 화수에서 딱 견성한 정도 해요 화두 푸는데 달인이 되고 어디든 가건 이걸 컵이라고 해도 30방이고 아니어도 30방이고 이건 뭐냐 이런 거 잘해요 그래서 분명히 화두선에서는 나름 견성한 고승이세요 육바라밀 측면에서 이분의 육바라밀을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안에 양심이 있어서 지금 보면 알아요 자 뭐냐면 여러분이 고흐나 무슨 유명한 뭐 화가가 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보면 작품을 알아볼 수 있죠 미술 공부를 해야 알아봅니까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수 있겠죠 공부를 하면 근데 여러분 모르는 아이를 데려가서 보여줘도 좋은 건 좋다고 합니다 뭔가 감동이 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진선미의 감각이 있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진선미에 대한 타고난 감각이 있어요 아름답다 저것이 옳아 보인다 선해 보인다 저것이 맞는 것 같다 진리다 진선미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아무리 협박해도 안 이쁜 건 안 이쁘다고 합니다 애들이 야 이게 이쁘잖아 아니 어쩔 수 없어요 아니라는 거는 자기 안에 미적 판단 기준이 다 있다고요 이게 에고를 통해 표현되는 모습은 다양하지만 자기 안에 아름답다라는 감각이 있다고요 아름다운 걸 봤을 때 아름답다고 하고 옳은 걸 봤을 때 옳다고 아닌 걸 봤을 때 아니라고 합니다 주는 만해도 제가 이유 없이 한 대 때리면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눈빛이 보면 반드시 와서 응징하고 갑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아 이건 목소리나 눈빛 다 바뀌어요 애가 가르친 적이 없죠 어떤 것이 옳은 것이다 아니다 가르친 적이 없지만 압니다 타고난 감각으로 압니다 그냥 괜히 한 대 때리면 압니다 딱 들어 눈빛이 확 변합니다 이건 아니지 이렇게 와서 뭐 반드시 아빠를 때리겠다고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야 자명해지는 감각이 있다니까요 옳은 거 보면 옳다 하고 우리가 인류 모두 보편적으로 옳은 걸 보면 옳다 옳다라고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논문도 써요 논문을 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판단하면 분명히 정상적인 사람은 이걸 보면 자명하다고 할 거야라는 것을 아니까 쓰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주장을 하고 거기에 합리적인 근거만 되면 다른 모든 사람 이 글을 본 모든 사람은 무슨 특별한 사심이 없는 한에는 맞다고 할 것이다 라는 걸 알아요 아시죠 다 외국인을 만나도 분명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명하다고 증거를 들이대면 꼼짝없이 인정할 거야 라는 그 내면의 신념이 있으시죠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게 양심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남도 그런 일한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양심을 갖고 있는데 양심을 개발한다는 거는요 또 다른 공부입니다 훨씬 깊은 공부 그래서 여러분 홍인각당 오시길 참 잘하신 게 여기 오시면 일단 양심부터 강조해 드리죠 부담스러워 하지 마세요 결국 공부는 양심으로 가는 거야 양심 없는 도인들하고 좀 지내보셔야 돼요 제가 볼 때 그런 도인들을 좀 수입해서라도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체험 코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살면 딱 알아요 뭐 다 필요 없어요 딱 지내면 알아요 저건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안에 양심이 있다면 아세요 그런 분들하고 제가 몇 년 지내본 결과 확실히 아닌 건 아니다 저한테 누가 솟은 게 어떻고 뭐라고 해도 저한테 안 먹히는 게 너가 지금 글로 배워서 그래 만나보면 알 거야 좋은 부분만 보고 있는 거예요 미화된 모습 류시아 씨가 쓴 인도 여행기 보면 딱 그런 실상이 나오죠 거기 와서 진짜로 그렇대요 류시아 씨 말고 다른 분들 얘기 들어 그냥 뭐 물건 훔쳐간대요 여러분 가방을 훔쳐가요 여러분 내놓으라고 그러면 이게 왜 네 거냐 내가 네 거라고 하더라도 내가 네 무소유하게 도와주지 않았냐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 황당한 거죠 이게 양심 없이 무소유니 뭐 카르만 이런 것만 연구하면요 살벌한 도구가 돼요 호리 피해의 수단이 돼요 그게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그냥 막 질러대는 아무 말 하는 그 도구가 돼요 아무 말이나 해서 상대방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뭘 달라고 한 사람도 다 당당하다는 거예요 내놔라 이게 도둑인지 구걸하는 사람인지 미안해야 되잖아요 남한테 뭘 도움받았으면 미안해야 돼요 너 내 덕에 보시하게 된 줄 알아 고마운 줄 알아 하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죠 그게 지금 아 이게 돈가 또 여러분 그러실 수도 있고 가서 아 이게 도구나 큰 걸 깨달았다 우리가 이렇게 구걸하면서도 남한테 미안해하는 게 그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당하게 요구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깨닫는 분도 계실 거예요 상식이 있으면 그러시진 않아요 우리 안에 인위해지가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 경고 보냅니다 정의롭지 않으면 경고 보냅니다 남한테 부당한 피해를 줍니다 남한테 무리하게 굴면 경고를 보냅니다 자명하지 않은 걸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면 경고 보냅니다 찜찜찜찜 그쵸? 그게 인위해지 역할이에요 이게 여러분 안에서 24시간 알약처럼 계속 바이러스 잡는 백신처럼 돌아갑니다 그래서 계속 경고를 보냅니다 실시간 계속 점검하고 있어요 찜찜찜찜 자명 자명 어떤 사안 양심 성찰은요 이게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게 정밀 검사죠 이건 정밀 검사지 이거 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 지금 24시간 검사하고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이거 안 했다고 여러분 이거 검사 안 했다고 모르실까요? 지금 찜찜찜찜 울리고 계실 텐데요 경고가 무슨 빨간 불 막 들어오면서 위험한 파일이 발견됐다 지금 이거 찜찜한 어떤 생각 감정이 발견됐다고 막 뜰 텐데요 모르는 척하다가 여러분 이게 못된 기도들입니다 분명히 자기 내면에 찜찜찜찜찜한데 무시하고 아버지 아버지 뜻을 묻겠습니다 하고 분석을 해요 찜찜찜찜하는데 분석을 해요 이렇게 분석해봐도 찜찜해요 그럼 또 다 또 무시하고 찜찜찜찜찜찜 엄청 커져요 24시간 실시간 검사에서도 걸렸고 정밀 검사도 걸렸고 근데 또 기도합니다 이번엔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뜻을 진짜로 나중에는 이제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데리라 믿습니다 해버리는 찜찜찜찜찜 찜찜찜찜 아버지 저에게 영감을 지혜를 내려 주십시오 그 원하는 지혜는 그 일을 저지르라 하는 지혜죠 그래도 뭐가 감이 안 오면 영감이 안 오면 아버지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고 끝내버린다 애고는 안 들어요 이 경고음을 아무리 울려대도 안 들어요 귀먹은 사람처럼 우리가 살죠 똑같은 거예요 양심 마비된 채로 살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이 고등 침팬지 이 중생의 사회에서 강자가 되려면 사실 좀 꺼놓습니다 이 경고음을 좀 적당히 마비시켜서 살아요 자 오늘 이 찜찜이 너무 울린데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오늘 가시다가 술을 진탕 드시면 돼요 모르겠다 취해서 모르겠다 머리 아파 모르겠다 자기가 도망가려고 별짓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 하느님의 경고로부터 도망가려고요 별짓을 다하는 거예요 약도 하고 술도 먹고 이상한 쾌락에 빠져도 보고 안 빠지면 찜찜찜찜 신호가 들리거든요 너 잘못 살고 있다는 신호가 들리니까 이걸 안 들으려고 별짓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정교가가 왜 꼭 필요하냐 이 사회에는 사이비 정교가 찾아가면 그 정교가 여러분한테 면제부를 줘요 너의 죄의식을 버려라 그러면 이게 죄의식이잖아요 너의 죄의식을 버려라 서양 류에이지 제가 비판할 때 이것만 비판하죠 제일 비판하는 죄의식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이걸 버렸더니 진짜 시원해졌어요 우와 근데 진짜 버려지나요 사실은 또 마비를 엄청 시킨 거죠 이걸 좀 여기를 여러분 신경 신경으로 인해 뭔가 아프신 분들은 신경 끊고 그러잖아요 여기 아예 감각을 못 느끼게 그러면 통증에서 해방되잖아요 양심을 마비시켜 버리면 해방된 것 같은 게 느껴져요 근데 뭘로 마비하냐 거기도 약 아니면 참나 아니고는 마비가 잘 안 되니까 약이나 참나를 주되 아주 지독한 세뇌와 함께 이 참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참나의 만남이 오히려 탈선으로 이어져요 신기하죠 그런 거 다 실험해 봤어요 오쇼 라진시 같은 사람이 미국에서 히피 문화 마약 섹스 이런데 아주 선두주자가 돼서 미국에 그런 문화 퍼뜨리고 인도에서 그런 거 퍼뜨리고 말도 아닌 짓거리들 막 시켰습니다 그 양반이 그럼 참나 아주 모르냐 아주 모른 양반은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마약 대신 활용하신 거예요 마력 마약 대신 마약 대신 참나가 주는 평안을 활용할 수도 있더라구요 양심 없으면 양심 없는 수행은요 바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나오셔야 되는 이유가 양심 없는 수행은 결국 여러분을 파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체험한 참나 체험은 마약의 대용일 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참나 체험을 통해 양심을 마비시켜 가면서 탈선하라는 걸 가르치는 그런 아예 사이비도 많고 사이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승성만 강조하다 보면 결국 양심에 무감각해지는 거 똑같아지 그건 아주 소시어적으로 탈선하진 않더라도 양심에 최대한 무감각해지게 거기에 끌려가면 너가 업을 지어야 되니까 다시 윤회해야 된다 그러니까 양심에 신경 쓰지 마라 누가 네 가방을 훔쳐 갔으면 너의 카르마를 하나 가져갔다 생각하고 감사해라 말이 됩니까 지금 도둑질을 당했으면 카르마가 지금 엮인 거예요 내가 됐다고 해도요 여러분 여러분이 심각한 어떤 뭘 당했다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죠 여러분이 됐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누구 하나가 도둑놈이 됐어요 여러분으로 인해 누구 하나가 도둑놈이 됐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범죄자를 하나 만들어 낸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근데 나는 됐다고요 나는 참나 상태니까 됐다고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계속 업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업에 대해서 책임질 생각을 지금부터 안 해버린다 나는 해탈할 거라는 이상한 신념을 가지고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해탈이 안 돼요 한번 태어난 인간은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가 버려 놓은 모든 짓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늘이 어디 그냥 제일 엄청 졌는데 참나 만났다는 이유로 해탈을 시켜 준다고요 인도 이론에는 이게 가능해요 근데 동양 이론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명찜찜 계속 성찰하셔야 돼요 자나깨나 양심 성찰 무조건 성찰해서 하나라도 털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심의 현존과 늘 접속해야 됩니다 수시로 지금도 양심의 현존과 접속하시나요 접속하셔서 51% 이상이 되시면 이런 중생심으로부터 초연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벗어나시네요 중생적인 모든 탐진체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자 벗어나서 뭔가 석가모니도 얘기하셨어요 그대 안에 섬을 만들어라 그 섬이 열반이다 이 중생심 탐진체의 마음과 좀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이 초연함을 누리실 수 있냐 이거죠 양심이 그리고 거기서 거기서 양심을 또 끄집어내서 내가 지금 밖에 나와서 일처리 할 때는 양심 51%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고 일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공부는 다릅니다 자 뭐가 다르냐 양심의 현전에 몰입할 때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직 모를 분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양심 내 안에 있는 참나 텅 비고 또렷한 자리에 몰입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움직이실 때는 여기에 연연히 하지 마시고 나 참나 51%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양심 51%인데 이때는 보세요 생각을 통해 표현된 양심입니다 지금 이 양심은 본체의 생각을 초월한 양심이고 이 양심은 작용인데요 작용이란 건 뭐냐 생각감정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생각감정 그리고 어떤 행위로 표현되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 중요한 게 생각이거든요 양심적 생각이 무조건 여러분 내면에서 주도가 되게 도와주는 게 51% 여기서는요 생각을 정밀하게 해야 돼요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딱 계속 양심 분석을 하면서 양심적인 생각 자명한 생각이 승리하게 자명하지 않은 생각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막아내는 게 여러분 공부입니다 여기서는 양심의 현존이 51% 아니니 그런 거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양심의 실천에 51% 몰입하셔야 돼요 아무튼 잘못된 생각을 자명한 생각이 누르고 체합할 수 있게 깨어서 도와줘야 돼요 역시 깨어 있어야 돼요 이때도 깨어는 있어야 되는데 참나랑 긴밀한 접속 관계가 되는 건 맞는데 참나가 51% 느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참나의 목소리가 51% 힘을 얻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때는 여러분 엄청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밀하게 힘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이때도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유교에서 경 이때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두 가지 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은 양심의 현존에 몰입하는 것 두 번째 경은 양심의 성찰에 몰입하는 것 깨어서 양심의 실천을 돕는 것 깨어서 양심의 현존을 돕는 것 이 두 가지 공부가 다예요 여러분 지금 자 아침에 일어났어요 양심의 현존에 몰입하시거나 양심의 성찰에 몰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성찰 그 일이 사라졌어요 다시 현존 다시 참나 51% 무슨 일이 생겼어요 양심적인 생각의 51% 이렇게까지 한번 구분해 보세요 양심적인 생각의 51% 양심의 현존의 51% 두 개는 다릅니다 이 공부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서 만약에 이 공부를 여기서 하려고 하면 지금 양심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참나 있는가만 계속 보고 있어요 참나 있구나 고요하구나 좋구나 하고 또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아 좋구나 굳이 이게 싸울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혼자 또 소화 정신 승리하고 들어가 버리세요 그러면 안 돼요 카르마가 엉망이 돼요 여러분이 카르마를 좋게 지어놔야 나중에도 나중에도 그게 계속 훌륭한 열매를 계속 맺습니다 카르마를 우습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 화두에서 견성하면 카르마 끝나 업장이 끝나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보살은 우주적인 농사꾼이에요 우주에서 최고의 열매를 맺어보려는 존재입니다 카르마를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작은 악의 씨 하나도 반드시 커져서 과보를 맺는다는 걸 알아요 작은 선의 씨앗 하나도 반드시 나중에 이게 육바람일의 열매를 맺을 거란 걸 알아요 그래서 나도 좋고 남도 좋은 나와 남을 누릴 수 있는 뭔가 그 열매가 얻어질 거란 걸 알아요 이런 분이 보살이에요 이 카르마에 대한 기본 감각도 안 된 분들이 도인이네 해버리면 여러 사람 함께 보내버리는 거예요 참나한테 맡기면 다 괜찮아 뭐 이런식 주장을 한다든가 깨어 있기만 하면 괜찮아 우리는 업이 없는 사람들이야 저한테 그런 주장하는 사람 봤다니까요 제가 깨어 있으니까 너랑 나는 이제 우리는 깨어 있게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존경해야 되고 우리는 이제 업에서 자유로워 어디 가요 내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혹 할 뻔했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 왔는데 나는 그대로인데 좀 몰라 좀 해서 기분 알딸딸하고 좋은데 갑자기 제가 이제 우리는 인류랑은 다른 차원의 존재들입니다 인류는 우리를 숭배해야 되며 우리가 사실 무슨 짓을 해도 인류는 그걸 탓할 수 없습니다 듣고 싶죠 애고가 간절히 원하는 말을 도인이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도인 공부 제대로 하셨네 이렇게 서로 사기 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깨어 있는 사람 보고 깨어 있다고 안 해요 이 사회는 고등 침팬지 사회는 자기랑 생각이 똑같은 사람한테 깨어 있다고 그래요 너 깨어 있네 꼴통들끼리 만나 서로 깨어 있다고 인가해 줍니다 너 좀 하는데? 너는 어떻고? 우리 같은 깨어 있는 시민들이 이 사회에 많아야 될 텐데 저도 그렇게 안 될까 항상 걱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화 나눌 때도 남들이 보면 혹시 그런 꼴이면 어떨까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에서 너희만 양심 지키면 세상 걱정이 없겠다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 세상은 양심 때문에 문제야 이러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안 될까 봐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잠깐 방심하면 우리는 멀리 갈 수 있어요 다 멀리 갔다 오셨잖아요 다 가능해요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멀리 갔다 올 수 있어요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와 있는 게 여러분 지금 복이고 이런 원리를 아신다면 아 진짜 멀리 갈 뻔 했구나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 믿을 놈들이었구나 누구든지 좀 도인인가 싶어서 따라서 따라 봤더니 나 데리고 그대로 그냥 멀리 본인만 갈 것이지요 나까지 같이 데리고 멀리 소경의 길 안에 끌려갈 뻔 했구나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드러났나 제가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 이런 원리를 알고 나서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나? 이렇게 간단한데 왜 도대체 그동안 그렇게 수많은 도인들이 그런 도인 행색을 했지 저를 더 의심해 봤어요 제가 뭐라고 그런 도인들한테 시비를 걸지 도인들이 웬만하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막 있었는데 저는 그런 체험을 분명히 했고 제 체험에 근거해서 이건 분명히 자명한 얘기고 재밌는 거는 수많은 어줍지 않은 도인들은 제 주장에 반대할 겁니다 참날면 끝이지 무슨 근데 왜 4대 성인들은 제 주장에 동조할까요? 왜 오히려 더 위대한 성인들하고는 제가 뜻이 한 뜻일까요? 그분들 믿고 제가 버틴 거예요 왜 제가 4대 성인을 강조했냐면요 제가 진짜 힘들고 진짜 내가 맞을까 고민할 때 결국은 4대 성인들의 경전 보면서 힘을 얻었어요 이분들이 나랑 생각이 똑같네 카르말 어불 중시하고 작은 작은 죄 하나도 가벼이 보지 마라고 하고 늘 깨어 있으라고 그러고 늘 죽을 때까지 조심하라고 근데 중간 어중간한 도인들은 조심할 필요도 없대요 참난에서 자유를 얻어라 모든 건 끝났다 넌 이제 자유다 이런 얘기만 했죠 죄의식도 버려라 죄의식이 오히려 널 괴롭힌다 애고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고 있다고 이 사람들은 사실 그래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애고가 듣기 싫은 얘기를 부러워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딱 그냥 애고의 소리잖아요 딱 들어봐도 근데 그게 도로 포장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공부는 여러분 양심의 현존과 양심의 성찰의 조화입니다 이게 사실은 경이고 경이고 이건 그대로 경인데 성찰에 가면 보세요 이건 그냥 명상이죠 경을 하나의 명상으로 보면 이건 명상에서 일어날 일이고 여기는 양심 성찰이니까 국리, 진리도 알아야 되고 역행, 진리의 실천도 들어있죠 자 보세요 이게 그냥 순수하게 명상이라면 이 명상을 바탕으로 국리를 해가지고 자신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지금 양심 성찰이라는 항목에 다 걸려있죠 그래서 선비들은 그냥 한마디로 하면 경, 깨어있으면 된다 나눠서 얘기하면 경 안에 두 개가 있다 양심의 현존과 양심의 양심의 현존 아니면 양심의 각성이죠 양심의 각성과 양심의 실천이 다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하면 경이죠 경인데 쪼개보면 경의 두 가지가 있다 더 쪼개보면 경, 이런 경과 국리와 역행 이 세 가지가 그리고 이게 개정, 해정 선정과 선정에 바탕을 둔 지혜와 실천 이렇게 보시면 이걸 다 경이라고 했지만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쪽은 사티에 해당되어 깨어있어 마음챙김 한문으로 하면 이쪽은 정, 염에 가깝고 이쪽은 올바른 선정, 정, 정에 가깝죠 둘 다 명상이지만 얕은 명상, 깊은 명상 차이가 있어 마찬가지로 경에도 두 가지가 다 있어 똑같지 않습니까? 선비랑 대승보살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출가니 뭐니 그런 건 다 방편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더구나 대승보살은 유마고사 같이 그냥 대놓고 선비를 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출가 안 한 선비가 그냥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교랑 더 차이가 없어져요 유마고사는 유교에서 봐도 훌륭한 선비예요 머리도 안 깎고 그냥 세속에 살면서 왕한테 조언해 주고 유마경에 다 나옵니다 왕한테도 조언해 주고 더 나아가서 숙녀들한테도 조언해요 전천우예요 일반 민중한테도 가서 조언하고 그런 존재가 되자 그래서 이 양심의 현전, 양심의 성찰 두 가지만 명심하시고 살아가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리겠다고 했는데 못 읽어드렸어요? 낮에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낮강에 올라오시면 오늘 이 내용 바탕으로 들으시면요 이해가 아주 잘 되시고 하루 일과를 이렇게 여러 개 나눠놨지만 결론은 뭐냐면요 눈 뜨면 무조건 양심의 현전하고 현전에 집중하든가 아니면 생각할 거리 있으면 양심의 성찰에 집중하든가 성찰했으면 반드시 실천하고 또 성찰하기 위해서는 북리를 위해서는 독서를 많이 해라 이 내용이 다 합니다 그래서 독서 대신에 여러분 유튜브 들으시면 돼요 라는 책을 보는 건 영 그러면 유튜브 들어요 뭔 경전을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유튜브 켜서 유농식에서 나오는 거 그냥 보세요 그것도 운입니다 아무튼 보세요 인연이니까 그냥 보세요 딱 봤는데 어렵다 그럼 다음 거로 가라는 인연이니까 바로 접고 또 옆에 있는 관련 동영상 뒤지다 보면 그렇게 돌다 보면 이거를 봐라 하는 인연을 만납니다 그거 만나서 보시면 돼요 그전 인연들은 거기까지 안내해 준 인연이니까 고맙다고 하시고 사람도 이렇게 만나고 다 그렇게 대하시면 돼요 싸우지 마시고 뭐부터 봐요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솔직히 뭐부터 봐요 틀어놓고 한 5분 있으면 아실걸요 이건 아닌데 빨리 넘어가셔야죠 고집 부리지 마시고 딱 한 1분 지나면 알죠 5분도 길죠 사실 딱 아 아닌데 한번 넘어가시고 뭐 어때요 삼천개나 있는데 아무리 넘어가셔도요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딱 맞는 수준의 강의 지금 현재 여러분한테 딱 맞는 강의 와요 딱 만나면 또 들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또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독서하는 것 대신에 유튜브 들으시면 여러분 더 쉽죠 깨어있거나 깨어있거나 유튜브 듣거나 그걸 양심노트 쓰거나 실천해 보거나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 지금 이대로 이미 보살이고 선비입니다 찰나찰나 선비고 찰나 보살이고 찰나 분자예요 그럼 됐죠 일단 찰나라도 될 줄 알면 됐죠 뭐가 문제입니까 찰나가 이어져서요 또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찰나라도 하실 수 있으면 걱정 안 합니다 맛은 아셨다는 얘기거든요 하시면 돼요 문제는 찰나라도 맛을 못 보신 분들이 문제죠 전 도통 모르겠습니다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제일 걱정되는 거지 저 참나는 알겠는데 얼마 유지가 안 돼요 그럼 일단 여러분 일단 사신 거죠 잠깐이라도 1초라도 만나실 수 있다는 건 만날 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럼 걱정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끊어서 계속 만나세요 1초 단위로 계속 만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느새 이게 하나가 돼요 나중에 보면 이것만 팁으로 드릴게요 일 없을 때 51%라고 제가 얘기한 이유가 멸진정에 드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몰라 괜찮아 하시고 참나가 깨어 있는 정도만 계세요 참나가 애고보다 더 승한 정도 그럼 특징이 뭐냐 탐진치와 이런 번뇌 무상 고독감 소외감 허무감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요 그 정도면 돼요 별 생각 다 나도 괜찮아요 무시하고 몰라만 하고 계시면 참나가 51% 정도만 되시면 여러분은 참나랑 지금 단단히 만났어요 그 상태에서 성찰을 하고 싶으시면 몰입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세요 독서도 유튜브 아까 말씀하셨지만 독서도 이 책 하나에 모든 경전의 요찌가 다 들어있잖아요 이거 독서 하세요 이거 하나 뽑아서 출력해서 보시면서 읽으면서 271을 속으로 한번 다시 연구해 보고 나는 이거를 내 얘기처럼 이 얘기를 하고 다닐 수 있을까 하고 또 생각해 보세요 자명한가 연구해 보시면서 271을 계속 국리 271을 탐구하시면서 한 줄 한 줄 읽으시면서 인가해 보세요 내 깜냥 거 다 읽으세요 다 읽고 인가하세요 여러분이 현 시점에서 인가하실 수 있는 만큼만 인가하세요 나머지는 보류 인가할 건 인가 이렇게 매일매일 이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 이거 유튜브 들으면서 이 책 읽으시면 여러분 지혜는요 어마어마하게 읽어 가실 겁니다 깨어서 깨어서 참나만 보고 있다가 연구해야 할 거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깨어서 깨어서 연구를 하시되 깨어서 참나 51%가 돼야 된다 신경 쓰지 말고 참나랑 접속한 기분만 들면 연구하시면 돼요 몰입해서 연구하시면 돼요 오히려 여러분 이거를 집념해서 연구하시면 여러분 참나 상태에 또 도달합니다 깨어 계시면 참나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 있어요 몰입만 하시면 이 글에 몰입해서 이 글을 읽으세요 참나 51%에서 이 글을 읽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 글을 몰입해서 연구하시다 보면 참나랑 끝만 안 끊어진 것 같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글에 몰입하실 때 오히려 더 깨어나실 수 있어요 이건 대상에 대한 몰입인데요 대상을 세워놓고 몰입해 들어가면 참나는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게임에 몰입한 것만 해도 깨어나요 참나 상태에서 해요 그 친구들 물 흐르듯이 해요 그때는 에고 상태에서 하면 다 거슬립니다 손이 막 이쪽 손가락이 이쪽 손가락이 거슬리고 화내고 그래요 깨어 있으면 이 모든 게 물 흐르듯이 조작이 되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깨어있는 걸 깨어 있을 때는 안 되던 게 되고 모르던 게 알아지고 손이 알아서 움직여요 근데 에고로 하려고 하면 진짜 힘듭니다 이걸 다 계산해서 하려면 못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익숙한 어떤 눈 감고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깨어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 감고 할 수 있는 거를 한 잔 쉬었다 다시 하려면 눈 감고 안 돼요 어색해요 뇌에 해로가 안 깔려 있어요 어색해요 근데 다시 좀 해보면 다시 익숙해지죠 물 흐르듯이 할 수가 있어요 물 흐르듯이 우리가 양심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치로 물 흐르듯이 양심분석 하실 수 있어야 고수입니다 계속 참나 51%만 붙잡고 있다고 고수가 아니에요 고공부는 이때만 필요하고요 이때는 참나는 몇 프로는 돼야 되지만 물 흐르듯이 깨어서 양심분석하고 이걸 진리로 인가하는가가 더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거에 옳은 것 같으면 반드시 실천해서 이게 실천해 보세요 몰입을 해서 실천해 보세요 실천에 몰입이 안 되면 여러분 꽝이에요 기본적으로 전제가 난 깨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믿고 계신 분이에요 그냥 그런 분 있죠 친구 중에 난 운이 좋다고 믿고 있는 사람 그러다 보면 또 뭐 그럭저럭 살아요 그런 식으로 살고 계신 분이에요 난 애고가 없다고 믿고 있는 사람 나는 깨어 있기 때문에 나는 업을 안 짓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 그런 분 옆에 가면 좀 피봅니다 불쾌한 꼴을 계속 봐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에 의해서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깨어서 여러분 그런 분들하고 차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차이를 확실히 하세요 여러분이 뭐 하실 때는 정성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깨어서 몰입을 해서 하시면 돼요 제가 몰입책을 했었겠어요 몰입을 해서 하시는 게 그대로 참나랑 접속이 되는 거예요 참나와 접속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된다고요 그건 일 없을 때나 하시는 거고 일 있으실 때는 그 일에 전념해서 하시는 게 전념이 마음챙김이에요 정신 차리고 하시는 게 이미 깨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만 겨우 이게 진리가 인가되고 여러분 일상에서 카르마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여러분 전념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몰라를 가르쳐 드린 거지 몰라로 도망가시라고 제가 가르쳐 드린 게 아니에요 몰라로 도망가 버리시면 소승공부가 돼서 여러분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또 민폐를 끼치게 돼 있습니다 자 소승공부는 일단 민폐예요 왜냐? 간단하게 지금 자급자족을 절에서 절에서 자급자족 하려고 하고 이런 걸 자랑으로 알죠 울력을 하고 다 소승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승려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탁발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시간도 참나 51% 열반 51%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분들이 열반 51%를 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세속에 살면서 중생의 상태에 머물면서 밥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발상부터가 소승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중생이 만약에 다 출가해 버리면 큰일 나요 누가 밥할 사람이 없어서 어디 가서 탁발을 해요 분명히 다수는 중생 상태에 있어줘야만 내가 그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밥을 안 하고 계속 열반 상태에 머물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열반 51% 참나 51%를 강조하면 분명히 누군가를 착취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둘러댑니다 너 공덕 싸운 줄 알아? 나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복 지운 줄 알아? 내가 복 받치니까 복전이죠 복전 복 지운 줄 알아? 이런 논리를 만들어야 돼요 왜 그래야 갖다 바치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작업을 펼쳐야 됩니다 왜 그렇게 불필요한 짓을 해요 그래서 한국철은 태승인 거예요 그 점에서는 내 힘으로 뭘 좀 해 먹겠다 그러면 벌써 이해가 안 돼요 알아 안 돼요 왜 농사를 짓고 출가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울려 불러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소승이란 게 이런 거예요 실상을 보시고 대승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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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